군대 시기를 일어났네. 괜찮아요.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무서우면 잘 지킬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엄격하게도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다 했어요. 네, 일단. 너무 무서운데 그냥 몰라 이러고, 몰라 이러고 그냥 이렇게 저는 노래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방금 저는 PC방이랑 노래방을 많이 갔다고 그랬는데 PC방은 안 갔어요. PC방은 아빠 오해하고 있는데 노래방은 제가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 노래방에서 정말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노래방도 많이 가고 또는 학교에서 축제가 있으면 저는 정말 밤을 새서 제가 막 그런 걸 다 짜서 반 애들한테 다 알려주고 그런 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였어요. 아빠는 이제 그런 게 너무 싫으니까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래도 저는 무섭지만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거는 해야겠다. 좀 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건 뭐 틀림없이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애가 안 보인다고. 지금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때도 이러고. 야. 이때도 이거 했네, 이때도 이거. 그렇죠. 월요일 동안 했네요. 그 노래방은 이때부터 다닌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예쁘다, 그렇죠? 진짜 많이 예뻐요. 정말 예쁘다. 얼짱이었어요? 아니요, 얼짱. 아니, 좀 이렇게 인기는 좀 있었는데. 본인 입으로 어떻게 얼짱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본인 입으로 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공인된 얼짱이라고 얘기한 거죠. 아니야, 이때 하루에 3번씩 헌팅을 받았대요. 길 가다가. 나랑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전화번호, 아이도 물어보고 캐스팅도 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피팅 모델을 했었어요. 아바 같은 거였는데 그때 또 시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있다가 고등학생이 있는 거고 캐스팅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성숙했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아니요, 계속 얼굴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좀 마음에 들게 변하고 있어요? 네, 마음에 들게 변하고 있어요. 누구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위에는 아빠를 좀 닮은 것 같아요. 눈매는. 네, 여기 밑에는 엄마를 좀 닮았어요. 어머님도 그럼 미인이십니까? 어머, 진짜 미인. 어머, 진짜 미인. 어머, 진짜 미인. 근데 수지가 둘째거든요. 근데 수지는 되게 보면 어릴 때부터 당차고 엄마한테 징징거리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사달라고 뭐 때 써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징징거리지는 않지만 본인이 정말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행동으로,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는 애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댄스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저희는 막연히 노래를 들어보고 승낙은 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몰래 연습시대를 몰래 가서 보니까 정말 땀 범벅이 돼서 연습을 정말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딱 부모지만 아, 애는 뭐라도 되겠다. 그래서 안심을 했고 정말 온 몸이 아파서 멍들고 관절도 뭐 골반이 좀 나가고 어쩌고 했다고 했을 때도 집에 들어와서 또 악악 하면서도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애가 의지도 있고 집념이 있는 애이구나. 그래서 참 많이 놀라웠었어요. 어허, 야. 아, 그래요. 아이고. 어머님께서도 뭐 특별한 얘기도 안 했는데 또 오네요. 아, 식구들만 나오면 오네. 얼마나 보고 싶은 분이 있겠어요. 지금 아직. 아니, 지금 저 부모님들 다 관계 계시죠? 어, 엄마는 지금 서울에 올라왔고요, 엄마는. 아, 어머님은? 걱정돼서 그래서 엄마는 자주. 아, 잠깐씩. 이제 서울에 올라오신. 그럼 지금 멤버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저 혼자 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저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댄스 팀 얘기할 때 수지 씨가 막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춤 때문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진짜 이유는 그 남자 때문에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냥 노래 안 하고 춤추는 게 너무 좋아서 부모님은 모르시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저 혼자 막 이렇게 광주를 돌아다니면서 막 춤 학원을 막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노래방을 다니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고 정말 막 거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뭔가 제대로 내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밀리오